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끼항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4강이죠? 여러 나라 성장. 여기는 개리직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잘 보셔야 돼. 특히 개리직이 좋아하는 나라가 부여예요. 부여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여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우선 필기노트 보고 문제 들어갈게요. 필기노트는 11페이지죠 여러분. 필기노트 11페이지고 그 다음 기출문제집은 29페이지입니다. 아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보도록 하죠. 필기노트. 부여. 그렇죠. 만주 송하강에 있습니다. 정치는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죠. 그리고 왕까지.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오부족 연맹체예고요. 그리고 이제 왕권이 약했어요. 그래서 흉년 들면 왕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죽이거나 교체하기도 했었다. 그 다음 경제 보면 여러분 여기서 특산물 잘 봐야 하는데 특히 옥 잘 봐야 합니다. 옥. 옥이 중요해요. 옥. 옥 나오면 주옥. 옥 나오면 무조건 부여로 하시면 됩니다. 옥 나오면. 그리고 사회문화에서는 순장. 형사추재. 우재전법. 은력. 사조법. 그리고 간음죄 하면 여자 죽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리고 고구려하고 부여의 공통점도 여러분이 봐줘야 돼요. 기타. 1세기 왕호. 3세기 선비족 침입. 5세기 멸망. 그래서 암기티비 1, 3, 5 왕비망이죠. 1, 3, 5 왕비망. 1, 3, 5 왕비망. 그리고 고구려 보도록 하죠. 고구려. 고구려 졸본. 그래서 이제 국내성우 유리왕 때 천도하고요. 그 다음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오부정연맹체죠. 오부정연맹체. 그렇죠. 계루부, 절로부, 순노부, 관노부, 소노부인데 계루부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상가, 고추가. 고추가 있으면 무조건 고구려잖아요. 사자, 조이, 선인. 상대부, 장군이 있으면 고조선. 사자, 조이, 선인이 있으면 고구려. 고조선과 고구려.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경제 보면 약탈경제. 부경. 창곡. 창곡, 부경. 떠있을 부. 창곡, 형. 그 다음 맥궁, 활. 그 다음 사회문화에서는 서옥제. 그렇죠. 서옥제는 대리사회제죠. 대리사회제. 이 결혼제도 고구려는 서옥제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 형사수시제. 그렇죠. 후장품수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 제천행사는 동맹. 그렇죠. 동맹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로는 감옥이 없었다. 그리고 재가회에서 웬만한 거 다 처리했다. 일생이 왕호 사용했고 부여의 별종이라고 했다. 옥저. 동예. 세트로 잘 나옵니다. 옥저는 여러분 왕 없고요. 그 다음 후욱군 삼노로 됐고. 특산물은 맥포. 그 다음 소금, 해산물이 있었는데 고구려가 다 삥 뜯어가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민멸위제 골장제입니다. 민멸위제 골장제. 미리 며느리 된다. 매매혼. 골장제. 쇄골장. 뼈로 장례 치르는 거죠. 그렇죠. 민골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동예는. 동예도 왕이 없어요. 그래서 후욱군 삼노로 구성되어 있고요. 방지 과마. 반어피. 단과반으로 암기하면 되죠. 단궁. 그 다음 조계원은 책화. 책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책화가. 그리고 무천. 제천행사 무천이 있었고요. 그 다음 삼한은 이제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제사장이 있고요. 변홍사 발달됐습니다. 그 다음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 암기팁 있잖아요. 부여. 고구려. 그렇죠. 옥저. 동예. 삼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시면 되죠. 내말이 순한 말. 요새 옥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제천행사는 영고. 부영아파트로 암기하면 되죠. 사출도 순장. 그 다음 옥. 말이나 옥. 그 다음 고구려. 그쵸. 고구려. 내말이 순한 말. 고추부셔. 고추가. 부경. 서옥제. 그 다음 사자, 조이, 선인까지. 그 다음 이거는 동맹. 제천행사. 이거 12월. 여기서부터는 다 10월. 땡스기부대. 이건 수렵사의 전통. 여기는 민골. 민멸이제. 골장제. 책화. 조개원. 제천행사 없고요. 이거는 무청. 신지. 견지. 불의읍차. 그리고 청군이 있고요. 청군이 다신 걸 소도라고 한다. 그리고 두레. 풍습이 있었다. 5월, 10월. 수린날. 계절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팁. 4마리 순한마리. 고추부서져서. 민골. 책족. 신건지 붙여먹었더니 살아났다. 부영아파트. 고동. 동무. 5월, 10월. 끝. 이렇게 암기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살부치고 하시면 돼요. 내용까지. 제일 중요한 거. 부여 중요하고요. 옥저, 동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요. 세 나라가 쓰면 제일 잘 나와요. 고구려는요. 여기 안 내고 고구려 파트네요. 사만은 은근히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이 세 나라. 특히 계리직은 부여를 좋아합니다. 계리직은 특히 부여가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책 들어가죠. 좋은 세 마마디 보고 가겠습니다. 여나라 성장 사료는 정해져 있어요. 기출문제집에 나오는 사료만 봐도 됩니다. 각 나라 중 특히 부여, 동예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 파트는 여러 나라가 나오는 만큼 각 나라 특징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확실히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래두기일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료가 어느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파트예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이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바로 1번 들어가도록 하죠. 1번입니다. 서울시 문제네요. 중요도가 두 개고 난이도 어렵다. 자, 오케이 볼게요. 보기에 해당되는 국가,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 핵심 단어 알아야 돼. 은정월 나오잖아요. 은정월. 그렇죠. 소, 구부로, 우제전법 나오고. 형사수시제. 근데 이건 부여와 구구려 있으니까. 이 두 개는 좀 보기가 그렇고. 사출도. 그렇지. 이 두 개. 은정월, 사출도만 있어도 이건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다? 부여. 부여. 핵심 단어를 찾아야 돼요. 핵심 단어. 이 은정월, 사출도 나오니까 이건 아, 부여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소와 말을 순장하였고 큰 새, 깃털을 장래에 뭐했다? 사용하였다. 여러분. 소, 말, 순장 이거 많이 찍었어요. 1번 많이 찍었는데. 여러분. 소하고 말, 순장은요. 부여가 아니고 부여는 사람, 순장. 소, 말, 순장은 사만. 이건 사만이야, 사만. 틀렸지. 부여는 사람, 순장. 사람. 제천행사는 동맹이었으며 국동대열에서 제사가 있었다. 국동대열에서 제사가 있었다. 이건 국동대열에서 있으니까 이건 고구려. 동맹, 고동이잖아. 안 됐지. 소도. 아, 소도나면 사만이죠. 그렇죠. 부여. 내가 아까 필리핀 노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여. 아, 제? 이 뭐냐. 농사 안 되면. 그렇죠. 농사가 안 되고 농경이 안 되면 왕 자른다니까. 제이가 오면 왕 교체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2번 보죠. 2번. 2번 봅시다. 여기 또 심장 나왔어요, 여러분. 뭐예요? 은영 나왔잖아요, 은영. 최근 거는 여러분 보통 쉽게 나와요. 은영 나왔어요. 아까도 은영 있었어요, 없었어요? 은영. 은영. 은영 있었어요, 은정원. 은정원은 은영이야. 은영. 은나라 달력. 우리나라가 부여가 은나라 달력 썼다니까요. 그 다음 또 핵심 단어. 연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 두 개로 풀면 돼요, 여러분. 밑에 거 뭐 물으면 상관없고 이 두 개. 또 신호수는 상했대. 은역, 연고 나오네. 아, 이거 부여구나. 그럼 부여로 문제 풀면 돼요. 그럼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람 죽으면 뼈만 추려서. 이거 골장제, 옥저. 읍군삼루, 옥저하고 동해. 마가우가, 저가, 사출도. 아이, 답 3번이네. 너무 쉽다. 청군, 청군, 소도, 사만. 답은 몇 번? 답은 3번. 쉽다, 쉬워. 그렇죠? 이거 쉽죠? 사료 계속 나왔던 사료 나오죠? 이게 여러 나라 성장이 특징이에요. 뻔한 사료 나오죠, 뻔한 사료. 어려운 사료 나오면 나도 못 풀지만 여러분도 못 풀고 다 못 풀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표 요구로 이거. 개리진 문제.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이거.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틀리라고. 이걸 어떻게 풀 거예요? 사료를 어떻게 알아? 이거 다 예왕진을 풀었어요? 예왕진을 해가지고 동해인가? 내가 그랬잖아. 동해는 여러분, 왕이 없다고. 동해는 왕이 없어요. 그럼 이거 핵심 단어가 아니죠.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옥! 특산물이 옥이면 무조건 부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원래 안 나. 원래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누가 풀었겠어? 찍지, 이거. 이건 틀려도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옥이라는 걸 알았다. 아, 이게 어디다. 부여다. 그거 알면 답은 그냥 바로 4번이 나와요. 그렇죠? 답은 바로 4번이 나오는데, 아, 이거 풀 수 있을까? 이 예왕, 얘 때문에 다 동해로 풀었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 어려워, 어려워. 10월, 동맹, 고구려. 당궁, 바하마, 반오피, 당과반, 동해. 5월, 10월, 삼한. 그 다음 사출도, 동해. 아니, 부여. 사출도, 부여. 답은 옥 나오니까 부여. 답은 몇 번? 4번. 이건 백전방지용 문제다. 이제부터 알자. 옥 나오면 무조건 부여다. 옥 나오면 부여다.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그 다음, 국회직 문제도 어렵습니다. 국회직 문제도 어려워요. 한 번 볼게요. 0고 나왔네요, 여러분. 그쵸, 은영 나오고. 두 개 나왔어.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푸니까 부여, 부여, 부여. 그쵸. 그럼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 볼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천 행사를 하고 그 소를 죽여서, 그 의제전법. 맞네.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에다가 그 뼈로서 장례 치른 거. 골장제, 옥저. 띵. 그럼 기억이고, 니은은 띵이야. 니은 띵. 니은 띵. 그쵸. 기억 맞아. 그러면 1, 2번 중에 하나는. 왕이 나온 부족 세력은 군관,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 당연히 갖추고 있었겠죠. 잘 모르겠어? 그럼 놔둬. 왕 아래 상가 고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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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남자다. 고구려. 사자조의 선인. 고구려. 아까부터 계속 고구려 했잖아요. 리을. 리을 안 돼. 리을 제거해. 그럼 다가 1번밖에 안 돼. 초도, 청구는 4만. 그쵸.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1, 2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닌 거 제외해서 풀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형 문제는 무조건 맞는 거 찾는 게 아니고 아닌 것들 제거하면 된다고요. 아닌 것들. 딱딱딱딱 제거하시면 답이 나와. 아닌 것들로 해서. 문제 풀면 돼.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5번 보죠? 5번. 5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어? 중요성 세계. 난이도 보통이래요. 봐봐. 핵심 단어 찾아. 빨리 핵심 단어 찾아 봐. 여러분. 빨리 빨리. 찾아봐요. 누구예요? 언니 찾았어요? 언니 찾았어?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아봐요. 빨리 찾아봐. 어? 손이 움직인다. 어디 있을까? 어? 아 개루브. 개루브 찾았어요? 못 찾았어? 그러면 또 있는데 뭐가 있을까? 어? 감옥이 없대. 감옥이 없대. 더. 여기 핵심 나왔다. 핵심 나왔다.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조이선인. 아까부터 계속 나왔어요. 사자 조이선인. 그쵸? 사자 조이선인. 이거 나오면 고구려. 상 대부 장군 박사 나오면. 고조선. 사자 조이선인 나오면. 고구려. 개루브 고씨.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혼인 풍선. 서옥재. 답 1번 나왔어요. 대리사 위제. 한 남자가 있어.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김중호가 서옥재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청아집 근처 작은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있다고. 청아집하고 걸어서 10분. 차 타고 5분도 안 돼요. 6분. 소옥재. 우리나라 전통. 전통은 따르고 있죠? 소도. 사만. 영고. 부영 아파트. 부영. 책화. 어디입니까? 옥조예요? 동예요? 책 쪽? 동예지. 그러니까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너무 쉽다. 그러니까 사료 볼 때 그냥 답을 해야 한다 아니면 핵심 단어 찾아한다. 핵심 단어. 핵심 단어. 핵심 단어 찾는 게 제일 뭐하다? 중요하다. 6번 갈게요. 6번. 중요도 2개고요.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어렵다고. 사료 봐야 돼요. 사료. 사료. 또. 찾았어요? 저 물먹는 동안 찾았습니까? 찾아야지. 영고 나오니까. 영고. 부영 아파트. 부영 아파트. 내가 근데 서울 가리키는데 서울에는 부영 아파트 없나? 애들이 부영 아파트 모르대. 지방 출신이 하나? 지방에 부영 아파트 많은데. 부영 아파트 많은데. 서울에는 부영 아파트 별로 없나 봐요. 12월에 부영 아파트로 이사간다. 부여 영고. 그래서 부영 아파트. 부영. 목동이 하나 있고. 다른 쪽은 잘 모르겠네. 부영. 부여. 영고. 부영 아파트. 이렇게 함기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부여입니다. 그럼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송화강 지역에 있었다. 맞아요. 가축 이름 마가구가 저가구가 맞네요. 그 다음 순장풍습. 맞아요. 광개토대왕 때 병합된 건 동부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북부여. 그냥 부여는 문자명왕. 문자왕 때 병합됩니다. 문자왕 때. 그러니까 이거 틀려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속어법으로. 맞아 맞아 맞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답은 4번으로. 확실하게 하려면 문자왕이라고 암기하시고. 문자왕을 잘 모를 경우는 나머지 맞으니까 틀린 거에서 4번으로 찍으면 되고. 속어법으로 풀어도 되고. 알아서 풀어도 되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속어법으로 풀면 되겠지. 그리고 필기노트에 나와요 여러분. 문자명왕 때 문자왕 때 망한다고. 광개토대왕이 아니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속어법 푸는 게 여러분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풀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암기하면 되죠. 부여는 문자왕 때 망했다. 광개토대왕한테 망한 건 동부여야. 부여가 나중에 두 개로 갈라지거든. 그런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올까? 모르겠네. 디테일하게. 계리직이라 모르겠다. 일왕직이면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데. 계리직은. 우선은 그냥 부여가 망했다고 하면 문자왕으로 여러분 봐야 합니다. 문자, 명왕, 문자왕 같은 사람이에요. 7번 보죠. 7번 법원식 문제네요. 중요도 3개입니다. 난이도 보통이고요. 핵심 나라 찾아야죠. 동맹 나오잖아. 고동, 고구려. 좌식, 좌, 앉아있는 애들. 지배층. 지배층이 만명됐대요. 동맹, 고구려. 그럼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거? 옳은 것입니다. 사출도 부여. 문제 스타일 뻔해요. 철 많이 생산해서 수출했다 변환. 떠있는 부, 창고, 경. 떠있는 창고. 고구려 깡패잖아. 약탈해와. 그럼 약탈한 거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죠. 근데 왜 떠있어야 하냐면 여러분 습기를 머금지 않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경이 있었다. 맞아요. 답 3번입니다. 법근 8조, 8조법. 고조선. 답은 몇 번? 답은 3번밖에 안 됩니다.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동맹, 제천행사 꼭 기억해야 돼. 부영아파트, 동맹, 고동이죠. 그다음 무천은 동해, 동무. 5월, 10월은 사만. 옥전 없어요. 옥전 없어. 꼭 기억해야 돼. 제천행사 꼭 기억해야 돼.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옵니다. 그다음 8번 보죠. 국가직 문제입니다. 8번. 이것도 핵심 단어. 중요도는 하나고. 중요도보다 어렵네.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아, 기억난다. 이거 엄청 많이 질렀는데. 엄청 많이 질렀는데. 사료는 쉬워요. 사료는 왜 쉬워? 서옥 나오죠. 서옥. 고구려. 사료는 쉬운데 선지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구려. 고구려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고국철왕 사후 왕비인 우씨가 왕, 동생인 상상왕, 연우죠. 결합해요. 칠수는 보아죠. 이거 내가 스토리 해줬어요. 게르부 고씨가 왕의 계승권이 확립된 이후 연나부 명림씨 출신이 왕비를 맡는 게 어떻게 돼? 관례가 있었다. 맞아요. 모르는 게 넘어가면 돼. 관나부인이 질투한다고 충천왕 때 하다가 여러분 죽어요. 맞아요. 모르면 넘어가면 돼.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그냥 넘어가. 괜찮아. 넘어가. 모르면. 김우문 딸. 왜 김씨가 나와? 고구려인데. 고구려는 고씨가 나와야지. 여러분. 김씨는 어느 왕이에요? 어느 나라입니까? 부여씨는 백제. 고씨는 고구려. 김씨는. 김씨인데 모르면 안 돼요. 선생님 저 김혜김씨인데요. 그러면 가야. 경주 김씨면. 신라. 신라 아닙니까. 김우문 딸 신라. 신문왕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다시 다시. 모르면 넘어가. 김씨면 뭐다. 신라다. 신라. 다시. 고구려. 고구려. 고씨. 백제. 부여씨. 신라. 김씨. 고려. 왕씨. 그 다음 조선. 이씨. 이 정도는 알아야지. 왕족 성은. 왕족 성은 알아야지. 발에 빠졌다. 발에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대초영. 대씨. 김씨 나오니까 신라잖아. 안 돼.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근데 이거 뭐 이거 왜 틀렸냐. 다 꼼꼼히 보려고. 다. 다. 다 이거 뭐지 뭐지 하다 틀린 거예요. 모르면 넘어가라니까. 아는 거 꼼꼼히 보지 모르는 걸 어떻게 꼼꼼히 보니까 모르는지. 여기서 아는 거 1번밖에 없지.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봐. 모르면 넘어가.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왜 김씨지. 고구려 고씨인데. 김씨는 어디. 신라구나. 사부진대. 이렇게 풀면 돼. 다시 한 번. 모르면 집착하지 말자. 모르면 넘어가자. 모르면 넘어가자. 넘어가도 문제 풀 수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아 이 문제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 틀렸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 틀렸어요. 맞은데 별로 없습니다. 이거 다 틀렸어요. 9번 가죠. 9번. 다음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이 없어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살면서 산골에 물을 식수로 한다. 좋은 전지가 없으므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흔악하여 급하여. 여러분 성질이 급하대. 급하대. 중국에서 그러면 안 좋아하네. 중국에서 안 좋아하면 고구려야. 근데 잘 모르겠어요. 핵심 단어 찾아야지. 핵심 단어. 앉아서 먹는 인구. 한자로 자식자. 자식자 앞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앞에 있었죠. 그쵸. 먹고 살기 힘들다. 자식자 있다. 앉아 있는 애들 있다. 성격 흉악하다. 그리고 성격 흉악하다. 자식자 나왔다. 이 두 단어로 이건 어느 나라다. 아 고구려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아 사료는 근데 조금 어렵다. 그쵸. 난이도 어렵게 돼 있네. 다시 다시. 성격이 성질이 흉악하다. 그 다음 자식자. 앉아 있는 애들. 이 단어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다. 아시겠죠. 고구려로 뭐. 옳지 않은 것. 음. 볼게요. 옥저. 성격했다. 맞잖아요. 관나부인. 아까 있었어. 기춘 문제. 관나부인. 관나부인 있네. 기춘 풀었으면 이거 알겠네. 그쵸. 관나부인. 관나부인. 기춘에 있었네. 관나부인. 그 다음. 흉년에 들면 왕을 교체하던가 죽이고자 했다. 이거 부여 아닙니까. 왕권이 약해가지고 부여. 부여. 답 3번이네. 사자조의 선인. 이거 고구려잖아요. 상대부 장군 박사는 고조선. 사자조의 선인은 고구려. 답 몇 번. 답 3번. How. 됐죠. 아. 금방이야. 금방이야. 할 거 없어요. 금방합니다. 그 다음 10번 보죠. 10번. 다음 자루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국가직 문제고 중요도 3개 난이도 보통이네요. 핵심 단어 찾아야 돼요. 10월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사를 지냈는데 무천. 끝났네. 동해. 동해 무천. 그 다음 체커 나오잖아. 동해자. 그쵸. 무천하고 체커 나오니까 동해. 이걸로 문제 풀었다. 이거 대박이야. 호랑이를 씻는 거 보셨다. 야 이거 이걸로 했다. 이거 내가 수업시간에 했는데. 동해는 범위 내려온다. 범위 내려온다. 이게 범. 호랑이 나오면 동해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것보다는 무천하고 책화로 문제 푸는 게 낫습니다. 그럼 이건 동해다. 동해.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왕 없죠. 후군 삼노. 답 1번 맞네요. 청군. 사만. 뼈 장사. 옥죠.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로 날짝 했대. 그쵸. 편두 풍습. 이거는 사만. 앞머리입니다. 뒷머리 아니에요. 앞머리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만은 또 문신도예요. 문신도. 그치. 그래서 문신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사만의 전통. 아. 근데 제가 꼰대인가봐요. 요새 제가 젊은 애들 수업하면 문신하는 애들이 많거든. 아. 아. 많이 이해를 못해 내가. 왜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하는지. 꼰대야 꼰대. 40 넘어가면 꼰대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적당히 하는 건 좋은데. 과다하게 이렇게 패션이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제가. 현우야 너는 절대 오토바이 타면 안 되고 문신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문신은 무서워서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문신은 내가 얘기했거든. 바늘로 여기를 찔러가지고 그림 그린다. 자기가 무서워서 안 한다. 아직 11살이니까 그러겠죠. 20살 넘어가면 자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꼰대인가. 그래서 10번에 답은 몇 번? 1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 찾아야 돼요. 무천. 책화. 그 다음 범위 내려온다. 그렇죠. 호랑이 나오면 동해. 11번 보죠. 다음 단어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되어 있죠. 중에서 3개고. 꺼린 것이 많아. 병들은 죽으면 집을 버리고 새 집으로 어떻게 짓는다. 어? 보니까 단궁 나오네. 낭낭 이런 거 무시해. 여러분. 아는 걸로 해. 반어피죠. 어? 그 다음 과마 있네. 단, 과, 반. 단궁, 과마, 반어피. 그거 동해잖아요. 동해. 동해 암비티만 입니까. 동해 암비티만 입니까. 동해 암비티만 또 있죠. 책 쪽. 책화, 조개원 있잖아요. 서옥, 보구려. 영고, 부여. 벚금팔조, 고조선. 여러분. 3번 찍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야. 3번 찍은 사람은. 정말 이거 진실의 방으로 가야 합니다. 언니 3번 찍은 거 아니죠? 언니. 아, 자지 마. 아까부터 내가 자는 거 봐가지고 본 거야. 3번 찍었어? 아니라고? 정말? 아니야? 알았어. 찍지면 안 돼. 알겠죠? 찍으면 안 돼. 3번 안 돼. 아우, 나 주름살이 너무 많아. 보톡스 마자. 보톡스 마자. 내가 집에서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지금 아, 우리 현우 엄마한테 오빠가 지금 주름살이 너무 많다. 보톡스 마자야겠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과목도 없어지는데 돈 쓸 생각이나 했었고 외무 투자해서 뭐하게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라든지. 과목도 없어지는데 과목도 없어지는데 뭐 찍을 것도 없는데 보톡스 마자 뭐 하겠냐. 맞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야죠. 아무튼 이거 고조선 찍으면 절대 안 돼요. 고조선은 말도 안 되지. 그쵸. 그 다음 어, 이거 뭡니까? 다른 부족 체크화 나오잖아. 체크화. 어, 체크화? 어, 맞네?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쉬워. 어렵지 않아. 그 다음 12번 보죠. 12번. 국가직 문제네요. 이것도 쉬워요 여러분. 쉬워. 보면 핵심 단어. 끝났네. 뼈를 치려서. 뼈뼈뼈뼈뼈뼈뼈로 장례 치른다. 골장제. 체골장. 골장제. 옥저. 옥저 암기팀. 민골. 민메이지 골장제. 민골. 답 1번 나와버려. 아이씨 어떡해. 아이씨 짜증나. 아 짜증나. 너무 쉬워서. 그쵸. 요즘 이렇게 나와요. 정말 짜증내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좀 짜증나. 너무 쉬우면 강사들은 못 먹고 살아요. 너무 쉬우면 강사들은 아 못 먹고 살아요. 아.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지. 답 1번. 민메이지. 이거 이거. 옥저. 민골. 그 다음. 사출도. 여러분 사출도 부위야. 그쵸? 소도. 소도는 어디까지 여러분. 사만이죠. 무천. 동무. 동예. 그쵸. 이거는 뼈. 골장제니까 옥저.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쉽게 나와. 근데 계리직은 참 부여를 좋아해요. 계리직은 부여를 좋아합니다. 부여 공부를 여러분 꼼꼼히 하셔야 돼. 13번 보죠? 13번. 13번. 난이도 보통이고. 그 다음. 중요도는 3개나 되네요. 13번.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는데 개마대산은 큰 바닷가에 맞닿아 있다. 끝났네.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 민메이지. 미리 며느리 된다. 민메느리제. 옥저. 남쪽으로 진안과 북쪽으로 고구려 옥저가 다 있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가 있다. 10월에 무천인데 무천. 동해. 옥저와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거? 옳은 것. 서옥제 고구려 안 돼요. 제가웨이 고구려 안 돼요. 족장들은 저마다 행정국 사출도 부여 안 돼요. 다른 무천 침범은 책화. 동해 암기 팁. 책족. 책화. 조개혁. 맞아요. 답은 몇 번? 답은 4번. 각 나라 핵심 단어 찾고 그 다음 문제 풀면 돼요. 핵심 단어. 무천.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 약속. 핵심 단어를 알아야지 여러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 모르면 어려워져요. 무조건 핵심 단어 찾고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하오? 하오. 좋습니다. 그 다음 14번 보이죠. 14번. 14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어 여기 또 나왔다. 10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 아까 나. 나왔던 그대로 나온다니까. 옥저. 어? 신지. 신지. 내가 옛날에 이거 수업할 때 그 뭐냐. 코요트에 신지 얘기했다가 대착이 차였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 했다가 혼났어요. 신건지 부차 먹자. 신. 으이고. 으이고. 신. 견지. 부차 먹자. 신건지 부차 먹자. 신. 신지. 견지. 불에. 읍차. 아. 읍차. 신지. 사만. 사만. 사만이네. 암기하기 힘들면 코요트에 신지 하면 사만이다. 그렇죠? 코요트에 신지 사만이다. 이렇게라도 보세요. 그러면 옥저하고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거? 옳은 것. 1번. 무천. 동해. 철제 농기구. 변홍사 발달. 사만. 맞네. 답은 2번이네. 대가가. 사자. 이거 또 나왔네. 사자조의 선인 고구려. 일책시비법이네요. 여러분. 일책시비법은 어디? 구여고구려. 다 없죠. 나 아니죠. 나는 뭐니까? 나는 사만이니까 안되지. 그러니까 다음 몇 번밖에 안된다? 2번밖에 안된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이제 15번 보죠. 15번. 서울시 문제네요. 난이도는 보통이고 중요도는 두 개입니다. 보도록 하죠. 삼국지 동의전에 기록된 나라. 어느 나라냐. 보세요 여러분. 동의지역이 가장 평탄하고 오곡 잘 자라. 부여지 부여. 중화관기야. 근처에. 성격 안 좋다. 아까 이거 있었지. 성격 안 좋다 하면 무조건. 김종우. 아니. 저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 말고.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 볼게요. 가. 10월에 추수감사제 동맹. 고동. 고구려. 동맹. 고구려. 나. 자신의 생활과 침범하면. 이거 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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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일책시비법이네. 일책시비법. 부여고구려 다 맞잖아. 이거 맞네. 이거 맞아.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면. 뼈만 쳤다. 옥저옥저. 다 나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했다. 아니죠. 고구려는 여러분. 고대국가로 성장해요. 틀려. 그렇죠. 이거 틀리고. 그럼 다음 몇 번밖에 안 된다? 3번밖에 안 된다. 일책시비법은 부여고구려 다 맞아요. 여러분. 나 해도 되고요. 가 해도 되고요. 나 해도 돼요. 둘 다 다 맞습니다. 일책시비법은 부여고구려. 왜 이렇게 품절이 같을까. 같은 민족이에요. 고구려도 부여족이에요. 고구려도 부여족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16번 가도록 하죠. 지방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니까 중요도는 두 개고요. 난이도는 뭐다? 보통이네요. 보도록 하자. 살인자 사형의 창하고 가족은 노비로. 도둑질하면 12배. 부여 아니면 고구려다. 그런데 봤더니 음란한 짓 하면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인대. 여자 죽이네. 완전 가부장적이죠? 여자 이렇게 죽이는 나라. 부여입니다. 부여. 끝났다. 소도 나오네. 소도. 핵심 단어. 핵심 단어를 찾아야 돼. 핵심 단어를.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이해하려면 안 된다니까. 딱 사료 보고. 핵심 단어를 쭉 까가지고. 이얍! 이렇게. 마치 한 마리 매가 돼가지고. 탁! 탁! 이게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언제 다 이거 이거 이해하면서 문제 풀 겁니까? 핵심 단어 찾고. 이거에 관련된 나라 알고. 그 다음 암기 팁으로 적용하면. 딱딱딱 답이 나오지. 소도 나오니까. 어? 소도 나오니까 이거 아 사만이구나. 그럼 부여하고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부여하고 사만.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남자다. 고구려. 흉년이 되면 왕 바꿨다. 맞죠? 왕 바꿨어. 제천 행사는 5월 10월. 계절제 사만. 맞네. 동의 지역 중에 가장 넓고 평탄한 지역. 부여 부여. 아까부터 이거 계속 나오네. 넓고 평탄한 지역. 부여. 틀리네. 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 다음 몇 번? 사만. 하오? 하오. 하오 하오. 좋아. 아주 좋아. 그쵸. 금방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17번 가도록 하죠. 17번. 17번.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중개도 3개네요. 가의 혼을 나는 풍속은. 아 끝났다. 끝났어. 아까부터 얘기했어요. 10세가 되기 전에 약속은 돼. 민며느니지예요. 미리 며느리. 옥저. 옥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돼 있네요. 민골이지 뭐. 골장제 찾으면 되죠. 뼈. 골장제 나오면. 그렇죠. 4번. 아 민며느니지 하면 뭐야. 골장제지 뭐. 민골. 옥저, 암기틀, 민골. 어. 동맹? 고도. 고구려. 말, 돼지, 소, 개. 어. 동물, 가축이름. 부여. 당과반이네. 당과반. 암기틀, 당과반. 동해. 옥저니까 4번. 좋아요. 그 다음 18번가 하죠. 18번. 이거는 중요도가 하나네요. 많이 안 나오는 건가 봐요. 그리고 난이도는 보통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죠. 12월에 진행 제철행사. 영고, 부여, 부여, 부여. 무천, 동무. 동해, 동. 뻔한 건데. 그렇죠. 뻔한 거죠. 어. 오부가 있으며. 게루부. 게루부. 게루부 나오면 고구려. 신지, 읍차 나오면 사만. 소도. 사만. 책화. 동해. 답 몇 번? 답 4번. 그렇죠. 어? 중요도가 좀 그러네 이거. 중요도 이거 중요한데. 18번 중요도를 왜 하나라고 했지? 중요도 이거. 어. 책화는 항상 잘 나오는 주제예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보다. 이런 것 때문에. 게루부 이런 것 때문에. 어. 여러분 문제는 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알아야 돼요. 게루부, 신지, 읍차.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소도. 이런 소도는 뭐. 계속 문제 나왔으니까. 게루부, 소노부. 그 다음 연나부 이거. 무슨 부 이거. 게루부. 특히 게루부, 소노부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입니다. 그럼 꼭 체크해 주세요.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음.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번 보도록 하죠. 어. 최근 문제네요. 오른건. 끝났어. 끝났어. 묻혀. 그 다음 호랑이 나온다. 내가 이거 예언했는데. 범위 내려온다. 호랑이 뜨니까 나올 거라고. 2021년에 호랑이 뜨니까 나올 거라고. 나왔죠. 범위 내려온다. 범위 내려온다. 어디? 동해죠. 그쵸. 그럼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동해안기 팁. 책 쪽. 책과. 4번 가만히 넣으세요. 마가우가저가. 부여. 어. 철 생산에 수출한다. 변환. 소노부. 개노부. 내가 암기하려고 했잖아. 소노부와 개노부와. 어. 소하고 개. 소개. 그쵸. 소노부 개노부 보면 이거는 고구려. 그쵸. 그러니까 체크하니까 답 몇 번? 4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how? how.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20번 보죠. 20번. 20번. 이거는 좀 어렵게 돼 있네요. 중요도는 두 개인데.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어. 발음에 묶은 겁니다. 삼한 사회에서 제사된 청군이 주관한 소도. 청군 소도 맞잖아. 삼한. 9월 12월. 어. 맞죠. 제천 행사 지냈으며. 전쟁이 됐을 때. 아. 이거 좀 어렵네. 전쟁 터질 때. 어떻게 돼. 이 행사를 지내지 않았다. 아닙니다. 전쟁 터질 때 해요. 전쟁. 왜 하냐면. 전쟁 승리할지 안 승리할지. 점쳐야 하잖아요. 점쳐야 하잖아요. 전쟁 승리할지 안 승리할지. 그 다음. 고군은 남녀가 혼이 나면 신부집에. 서옥. 맞지. 서옥. 거기에서 장성하다가 재물. 아니 재물 안 주어 여러분. 노동봉사원이야. 몸으로 때우고 와. 재물 절대 안 줘요. 재물 주면 매매혼이잖아. 매매혼은 여러분. 어디. 옥죠. 민메유재죠. 틀려요. 동예는 지극히 폐쇄적인 혈연 중심의 시족사회이나 결혼 후 경우 그 상대를 다른 시족에 구하했다. 족외혼. 책 족족이요. 맞네. 그럼 답은 기억하고 리액혼. 답은 2번 되겠네요. 그렇죠. 아 요거 요거 조금 헷갈리게 해놨네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겁니다. 재물 요거 체크해야 돼요. 재물. 재물 절대 안 줘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 합니다. 요거. 어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거 어렵네 여러분. 아 7급이구나. 이거 말짱이네. 요런 거. 이거 어려워. 20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20번. 쉽지 않습니다. 틀린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21번 보도록 하죠. 게리직 문제네요. 게리직 문제. 게리직 문제. 볼게요 여러분. 게리직. 해마다 씨를 뿌리고 5월 10월.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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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0월. 5월 10월. 수린날 계절제 어디입니까? 삼한. 삼한의 암기팁. 신건지 부차 먹자. 두레. 그렇죠. 그 다음 뭐. 뭐. 편드. 문신. 흠. 신건지 부차 먹자. 있을까? 있네. 여러분. 신지. 읍차. 그렇지. 신지. 읍차. 이거 아까 기출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코요테 신지 4만. 코요테 신지 4만. 답을 몇 번? 답을 4번.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다. 와우. 진짜. 아우.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왜 과목이 없어져.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다른 과목 하면 돼요. 여러분. 저는 암기 관련된 과목을 잘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암기 관련된 과목을 진짜 잘했어요. 다른 과목도 암기. 엄격하게 지켰다. 여러분. 조개훈을 엄격하게. 조개훈. 책 쪽. 동해. 서옥재. 고구려. 식구가 죽으면 살던 집을 헐어버렸다. 동해. 그렇죠. 답은 몇 번? 답은 4번. 그 다음 이제 22번 보죠. 22번. 서울시문제. 기형부터 리을까지 바르게 연결된 거. 보니까 중요도 3개. 난이도 보통이네요. 농경이 발달되고 어물, 소금, 해산물이 풍부했다. 여러분. 옥재. 옥재. 그렇죠. 옥재. 그 다음. 도둑질하면 물건바. 12배. 부여. 고구려. 3안도 되는데. 아니 아니. 어디냐 이거. 동해도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없죠. 그 다음. 3과 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다. 책과. 동해. 동해. 천신제사. 3안. 4만. 그렇죠. 볼까요 그러면. 10월에 동맹. 고동. 고구려. 안 돼. 니은. 니은 어디냐. 부여고구려. 형이 죽으면 형수. 형사치시제. 어? 부여고구려. 공통점이죠. 맞네. 종래훈과 함께 민멸위제. 민멸위제. 옥정. 틀리네. 상과 고추. 고추가 남자다. 고구려. 고구려. 4만이네. 안 돼. 틀리네. 그럼 다음.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된다. 응. 이게 고구려하고 부여의 공통점 얘기하잖아요. 일책시비법. 그렇죠. 그리고. 어. 일책시비법하고. 공통점이. 오부정연맹체죠. 그럼 하우 존재일 거야. 형사치시제 같고요. 이거 내가 필리노트 수업하고 그 다음 기본 수업 시간에 다 공통점 적어줬습니다. 일책시비법. 형사치시제. 그 다음 같은 부여적이고 하우 존재하고. 그쵸. 다 적어줬어요. 그 얘기 안 돼요. 공통점 물어보는 거.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23번 과정. 23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하는 거?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볼게요. 그 나라 풍속이 나이. 여자 나이 10살이 되면 혼인을 약하고. 아까 이거 나오면 떠나.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와. 옥저. 옥저. 은혁 청구. 아 은혁 계속 나와. 은혁 계속 나와. 은혁 연고. 계속 나와. 은혁 연고.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쵸. 어. 부여. 옥저하고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거. 볼게요. 무천이란 제철 행사가 있었다. 여러분. 어. 동, 무잖아. 동해지고. 개루부. 개루부, 소루부. 계속. 다 누구? 공구려. 사출도 부여. 이거 맞네. 그 다음 철 생산. 변환. 사환 중에서 변환.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3번.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중요도 3개. 난이도 보통. 어. 처음 한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공부 한 두세 번 한 사람. 2회독, 3회독 한 사람은 이거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래서 그냥 이건 뭐 내가 볼 땐 난이도 쉽다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 24번. 이건 난이도 어렵네요. 아. 개리지. 또 개리지. 아. 개리지. 그 2019년 문제가 진짜 제일 어려워요. 아. 아. 진짜. 개리지. 아까도 몇 개 문제 프로포즈가 부여 잘 나오죠. 부여동에 잘 나와. 어. 어. 근데 그거 봐봐요. 여러분. 옥감 나오잖아. 옥 나오잖아. 오. 옥 나오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어? 다시. 옥 나오면 어디다. 부여. 그쵸. 나는 몰라. 그쵸. 가로 풀어야 돼. 이건 부여야. 부여. 그럼 부여로 맞는 건. 이거 알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죠. 근데 부여를 모르면 문제 풀기 힘들어. 옥 나오면 무조건 뭐다? 부여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옥 나오면 부여다. 아까 개리지 문제하고 똑같잖아요. 그것도. 옥 나오면 부여다. 꼭 기억해요. 문신. 내가 아까 문신했죠. 내가 꼰대라고. 아 나 문신한 거 좀 보려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거 어느 나라에 사만이잖아. 내가 일부러 그런 얘기한 거예요. 문신 사만. 그 다음 소를 잡아서 말국. 요. 전쟁터의 우재전법이네. 오 이거 맞네. 수혈제. 수신제. 이거 고구려 아닙니까. 국동제. 그쵸. 10월에 제사진에. 그 다음. 어. 쌀을 담아서 어떻게 돼. 매다두는 풍속 있다. 이거 옥죄 아니에요. 골장죄.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인지는 알아야지 이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문제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2019년 문제는 무당 문제야. 무당 문제. 무당이 뭐냐면 찍어서 받치도록.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일단 찍은 해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때는 나 괴리직 안 했어. 너 누구냐. 괴리직 언제 온지 얼마 안 됐다고. 괴리직 언제 왔다고. 그쵸. 아무튼 이거는 몇 번? 답은 2번으로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거. 옥 나오면 무조건 부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보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 송화강 상류. 넓은 평화. 끝났죠. 송화강 상류 넓은 평화. 평양제에 가장 넓은 평화. 부여 아닙니까? 부여. 부여죠. 그쵸. 고구려와 대립했고. 그 다음 1세기형 왕호 사용했잖아요. 맞죠? 부여 부여. 근데 이걸로 풀면 돼. 이게 핵심 단어야. 그럼 부여에 옳은 것. 부여 0고 12월. 맞잖아. 부여형 아파트. 서욱제 고구려잖아요. 당군 과마 반업이. 당과 반. 동해죠. 신지. 코에트 신지 4만.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오. 하오. 좋아요. 그 다음 26번. 난이도. 보통. 중요도. 두 개. 핵심 단어 찾아야 돼. 여러분. 또 핵심 단어 찾아봐요. 난 찾았어. 빨리 여러분 찾아봐. 어? 왕이 없다는 단어를 여러분 명심해야 돼. 왕이 없다.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 오곡으로 해가지고 부여 찍으면 안 돼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 왕이 없으면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해야 돼? 그렇지. 옥자 아니면 동해가 생각해야 돼. 옥자 아니면 동해로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걸로 해야 돼. 그리고 고구려 흡사해야 돼. 장사진을 할 때 큰 나무 곽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길이가 10여 장 되는 걸 했대. 잘 모르겠지.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왕이 없다는 게 핵심 단어예요. 그럼 이거는 동해 아니면 옥자야. 옥자 동해 중에 하나. 그럼 밑에 들어가요. 밑면이 이제 옥자잖아요. 맞네. 위만. 위만 나오니까 이거는 고조선. 고조선이 여기서 왜 나오니까. 5월. 5월의 제사. 여러분 이거는 사만. 마가우가. 이건 부여. 왕이 없는 나라. 옥자 동해. 옥자.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또 이거 봐봐요. 장사 지낼 때 큰 나무 곽. 그렇죠? 골자인지 할 때 곽해가지고 한다는 거. 이것보다는 이걸로 푸는 게 더 낫습니다. 왕 없다. 왕 없는 나라. 옥저 동해로 해가지고 밑에 들어가라. 그럼 문제 풀 수 있다. 그렇죠? 사료가 어려운데 조금만 꼼꼼히 보면 풀 수 있어요. 핵심 단어 찾아야 돼. 나머지 갖고 못 찾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27번 보도록 하죠. 법원직입니다. 밑줄 친 이 나라. 여기는 중요도 두 개.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이 나라 어떤 나라인지 봐야 돼요. 어. 여기 끝났다. 후욱군. 삼노. 후욱군 삼노. 근데 옥저에 붙어있어. 후욱군 삼노 있는 나라는 옥저하고 동해인데 옥저가 있으니까 이건 동해래. 동해. 그렇죠? 동해. 1세기 조왕호사형. 구현. 민메이제. 옥저. 목지국. 사만. 그 다음 무천. 그렇지. 동해 무천. 동무.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봐봐요. 여기 여러분 사료가 다 뻔한 사료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회독 돌리면서 사료만 여러분이 좀 보시면요. 여기에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개리직이 여기 잘 나와. 개리직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개리직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부여하고 동해입니다. 부여하고 동해인데 특히 부여에서 특산물이 뭐다? 옥이 다는 거. 옥. 특산물 옥 꼭 기억해야 돼요. 옥 나오면 그냥 부여로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나라 성장까지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한국사죠 여러분? 삼국시대? 왕들? 무조건 왕들 여러분 다 암기해야 돼요. 왕 모르는 사람은 다음 수업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왕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고대 정치 1회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여러분 shoulder 것인가요? 해외